오늘은 베리베리베리베리 느낌할게요 짜잔 이거 목걸이 산건데 어 바이오이 교사님께서 내 선물이라고 사줬더라구요 아 이 목걸이를 어 간직하고 있는데 팔찌가 어디 산지 모르겠어요 어 이 목걸이가 음 어디서 샀더라 소아에서 샀는데 소아에서 거기 쇼핑몰 가다가 이거를 옷걸이 산거 같아요 너무 이뻐서 사줬는데 오늘은 착용했어요 미니미니 듣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만족해요 아 그리고요 어 여러분 어 저는 18일 19일날 전주 갈 것 같아요 18일 19일날 전주가 있어서 어 뭐 쭉 쉴 것 같네요 어 그럼 잘 지내시고 그럼 어 모렐라 만나요 tinha 어 안녕!